좋은데요? 네, 퍼포먼스도 그렇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쇼케이스에서는 타이틀고 와이아, 소행서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후 6시에는 정오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를 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컴백하고 공식적인 스케줄을 통해서 자주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 활동 계획 어떻게 됐지 듣기 전에 물 한잔 할까요? 아, 네 아, 네 네, 아유, 네 숨 좀 돌리시고 이렇게요, 아유 좋습니다 네 15번 할까요? 시작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활동 계획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번에 와이를 통해서 음악방송이나 팬미팅을 통해 많은 대중님들께 곡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음악방송에도 여러 가지 활동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 만나볼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활동도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활동으로 정말 팬들과 가까이 그다음에 많은 방송에 나오셔서 정말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언어어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오내건 부쇼케이스 마치는 소감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어, 일단 저희가 이번이 네 번째 활동인데요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모르셨던 저희 오내건 간의 매력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네, 저희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진짜로 이렇게 많은 컴퓨터 기간 동안에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온앤오프과 승인감뿐만 아니라 저희 퍼포먼스와 노래 진짜로 오늘 둘이와 함께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올 건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활동은 저희 이번 와인에 진짜로 많이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KC도 각오! 일단 저는 각오보다 먼저 와주신 비덕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덕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활동만큼 저희가 8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저희 멤버들이 각자 너무 많이 노력도 많이 하고 이번 활동에 대해서 큰 각오를 다짐을 했어요 저희들끼리 또 그런 기회인 만큼 저희가 이 기회를 잡아서 또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무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소!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비도 오는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는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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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